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아 네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시작해볼까요? 하나 1분 30초 1분 30... 딱 30분까지만 하죠 그러면 아 그래 30분까지 합시다 28분이니까 네 자 시작 야 너 켄터야 너 머릿속에 적백추야 적백추 형 적백추가 뭐예요? 양백추 빨간뱃추 빨간뱃추 아 빨간뱃추 맛있... 맛있겠죠? 넌 지금 어디 형 어깨에 손을 올리냐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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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야 앉아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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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형들 말한다 앉아 안녕하셔도 안자면 말들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균 이뻐 아주 이뻐 아주 칭찬해 국물 뜯어 똥 자꾸만 똥 자꾸만 국물 한입만 나에게 먹여줘 국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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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국자루 가득히 써서 가득히 먹겠습니까 먹겠습니다 뜨겁지 않을게 언제겠죠 용국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뭐 시키실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해 방송인데 방송이야 말해 죄송합니다 그렇지 켄타야? 네 맞습니다 태연아 좀 말해 말 네 말해 말 감사합니다 말해 말 우리 켄타 우리 켄타 나가서 트라마 치자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놈 애저부터 맘에 안 들었습니다 데스파시도 어디가 이리 와 여기서 춰야지 데스파시도 형 죄송해요 내가 사주싶어야 됐네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